봉자 봉자 안녕하세요 어디 왔어? 여기 보미시에 맞지? 명품수재족발보쌈 포비에 앞에 왔습니다 포비에 앞에 포비에 명품수재족발보쌈집에 왔어요 여기에 우리 조카가 하는거 알죠? 그래서 오늘 봉자가 왔는데 족발 먹으러 왔어요 봉자야 들어가 봐 문열고 같이 오세요 같이 오세요 봉자 잘하는데 같이 오세요 족발 족발 그림만 봐도 맛있겠다 딱 들어왔는데 맛있는 냄새가 맞아 그래 차 딱 내리는데 족발 냄새가 나더라고 오 포비에 족발 제 조카 경산에서 하도 맛있다 아니 금에서 하도 맛있다 해가지고 경산에서 지금 바로 달려왔잖아요 경산에서 여기까지 와서 족발 먹으러? 네 포비에 족발 오늘 한번 먹어봐라 먹어보면 알거다? 서있는 누나가 하도 맛있다 해가지고 얼마나 맛있는지 오늘 확인하고 왔어요 그래 일단 먹어보자 네 나는 여기까지 찍을게 포비에 족발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봉자 안녕 인사해 여기 최세한TV 많이 사랑해 주시고 구미에 포비에 명품 수제 족발 고사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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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즘에는 이게 카렌타야? 아닌데 아 이렇게 또 메뉴판을 달아 놓으니까 이쁘다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사장님 여사장님 여사장님 포비에가 그렇게 맛있다던데요 포비에 족발이 그렇게 맛있어요 네 많이 사랑해 계세요 네 경산에서 내가 포비에 족발이 맛있다고 자꾸 얘기를 했더니 동생이 경산에서 달려왔어 그래 오늘 맛을 보자 이래가지고 족발 좀 주세요 우리 네 안녕히 계세요 유치님들 사랑합니다 건강한 족발 오늘도 좀 먹고 가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유치님들 자야 빨리 любов sleep 제가 이해가 나